산지 계란값이 폭락해 지역 사용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특란 한계 기준 산지 계란값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 216원에서 지난해 9월 123원으로 하락하더니 지난달에는 76원으로 떨어져 생산비 97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. 경산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 이후 입식이 늘어나 계란값이 하락했다며 어미닭 자율 감축과 계란 소비 촉진 운동 등 여러가지 가격 안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